1,000원 있으세요? 당신 마음속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싶으니까 못 들었어 다행이다 혹시 1,000원 있어요? 왜냐면 제가 차비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는 버스비가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가는 버스비 버스비요? 너무 귀엽네 버스비가 귀여워 그럼 이제 동시도 알려주세요 너 오늘 일찍 너무 힘들어 너 오늘 일찍 일찍 힘들어 왜냐면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무아 다무앙 It doesn't matter 따라라란 따라란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자자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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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여러분 놀라셨죠? 저희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